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독점을 했을 때 이 독점은 대체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렐리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창립자이며, 핀테크 스타터 탕람솔루션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독점의 종말 어떻게 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독점이 어디서 탄생된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혼다의 사례, 미니밴 생각나시나요? 제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미니밴 사업이 왜 성공했죠? 혼다 같은 경우에 뒷좌석이 완전히 접히는 그런 밴을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그 미니밴 사업 성공이 만약에 뒷좌석이 접힌다는 그런 독특한 자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혼다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 독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동일한 기능을 가진, 뒷좌석이 완전히 접히는 미니밴을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었을 때도 혼다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혼다는 그러지 못했죠. 혼다는 그러지 못했고 2004년도에 경쟁 업체들이 완전 접히는 시트를 너도나도 도입하기 시작하자 혼다의 독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다라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과적으로 독점, 경쟁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의 등장을 이길 수 없었고 그 독점은 결국 뺏기게 되었죠. 다시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혼다라는 그 브랜드는 그 미니밴 사업에서 그렇게 이제 독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카드는요.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현금은 위험했고 신용카드는 500달러가 한도라서 너무 낮았어요. 그런데 이 아멕스 카드는요. 절대적으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500달러 한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멕스 경영진에게 성공 이유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멤버십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카드가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제 아멕스 경영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브랜드 덕이죠. 모두가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멤버십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멕스 경영진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이 책에 저장 얘기합니다. 아멕스 카드의 그 경쟁력 독점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당시 미국의 주마다 고리대금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대금업으로 등록이 되면 500달러 이상 무담보 고객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12%를 넘어가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은 다 고리대금업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게 500달러 이상 12% 넘어가면 안 됐기 때문에 500달러 이하로만 신용카드액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멕스 카드는요. 아멕스 이 회사는요. 청구 카드 회사여서 이 고리대금업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여기서 아멕스의 독점의 원천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멕스 경영진이 생각하는 독점의 원천과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독점의 원천과 완전히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주마다 고리대금업법이 폐지되면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만약에 회사 순외부의 말처럼 브랜드파워에서 독점의 원천이 있었다면 고리대금업법이 없어지더라도 아멕스는 여전한 독점조치를 누릴 수 있었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독점의 원천이 사실은 고리대금업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법이 폐지되면서 아멕스의 시장 점유율도 독점조치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회사 순외부가 올바르게 독점의 원천을 이해하고 올바른 경영 전략을 짜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다면 아마 지금도 엄청난 독점조치위를 누리고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경영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독점조치위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애플의 사례도 나오는데요. 애플 컴퓨터의 음악 독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팟 덕에 애플은 온라인 음악 판매에서 거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플 뮤직이죠. 애플의 음악 독점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이팟의 쉬운 기능, 온라인 음악 배포를 위한 음악 회사와 체결한 계약들, 아이튠즈의 성능, 애플 마니아들의 충성도, 아까 아멕스 사례처럼 애플의 독점조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판단에 따라서 애플의 앞으로의 사업 전망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애플 뮤직, 아이팟의 시장 점유율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애플의 음악 독점이 만약에 브랜드 파워로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상황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애플의 충성 고객 수가 사는 대로 시장 점유율이 정해지겠죠. 애플은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점유율이 불과 4에서 5%라는 거죠. 왜? 애플 컴퓨터의 점유율이 4에서 5%이기 때문에 애플의 진짜 진성, 충성 팬들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애플의 제품인 아이팟 역시도 4에서 5%를 넘기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애플의 독점 원천이 복합적인 거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튠즈의 뮤직 스토어, 애플이라는 브랜드, 음악 회사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애플의 독점 조치가 향상됐다면 어떻게 될까? 애플의 독점에 날개가 달리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플의 충성하는 고객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독점 원천에 기댄다면 그 독점의 지위는 매우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독점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 싶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면 복합적인 독점의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 즉 독점 기간은 그럼 어떻게 결정될까요? 혼다의 미니 뱀과 같은 자산 기반의 독점이다. 아까 얘기했던 뒷좌서를 접는 거? 그럼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누군가 핵심 자산을 베끼어가는 순간 그 독점은 끝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딱 그 베끼어가는 기간까지만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처럼 뭔가 복합적인 뭔가 복합적인 데서 독점의 원천이 나온다 하면 복합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쉽게 베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독점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독점의 원인이 독점의 종말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아멕스, 그 아메리칸 신용카드, 그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세요. 경영진들이 잘못된 독점 원천을 진짜 독점 원천에 착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브랜드 파워가 충분해.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하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뺏기게 됐죠. 그래서 독점의 원천을 지키고 싶다. 독점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할 때 우리는 독점의 기간을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의 기술 열 번째 규칙이 나오는데요. 독점의 원천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독점의 원천 대부분은 단일한 것도 많지만 복합적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단일한 것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규제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단순하게 기대고 있는 것들이 딱 하나의 독점 원천에만 기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 공고하게 정말 자신들의 독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복합적으로 정말 독점의 이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여러분도 투자할 기업을 찾고 계신다면 이 회사의 독점은 무엇이고 이 독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게 몇 가지에서 비롯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요. 독점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